일상 계집고 왔을 때 강남이 뉴욕 가서 공연하도 하루 안 오고 그 다음날 또 이중혁 씨랑 친하게 지내느라고 약간 좀 질투말이 했었잖아요. 맞아. 그때 형이 없으니까. 이렇게 아무리 싸워도 이렇게 싸우면 정 든다고. 정 든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심심하다. 죽을 뻔했어. 형이 없어. 이 형이 안 왔어 아직. 뭐하고 있어? 뉴욕 갔대. 이 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 형이 없으니까 힘이 없어진다. 이 형이 와야 되는데. 배고파. 배고파. 아 이걸로 내일. 이거 떼지는 거야? 강남이 형 내일 좀 놀려야겠다. 근데 당한 게 많잖아. 시계 보세요. 근데 사람들 다 먹는데 우리만 가서 먹었어. 아 여기 밥을 교실에서 안 먹으니까. 형 때는 교실에서 먹었어요. 야 너희가 몇 살이냐 지금? 열 일곱이요. 열 일곱? 그럼 탁수랑 다섯 살 차이 나네. 스물 다섯 살 차이 나네. 스물 다섯 살 차이 나네. 스물 한 살입니다. 다섯 살이 나네. 여전히. 너 그럼 등대학교 때 나왔구나. 아 잠시만요? 저희는. 아... 아 그러고. 아 대답해 봐. 아 대답해 봐. 아 그러고. 하지 마. 생각하지 마. 형 막 떨린. 아니야 아니야. 너 웃지않아. 형 내일 오는 현 아세요? 물 때려 들었겠고. 장난 아니에요. 뭐야. 근데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내가 어해요. 동연 때문에 난 거야? 저 형 요새 잘나가요. 되게 잘나가져가지고.. 뉴욕榾다. 최 bilang. 내 잘하지 마. 안 해 안 해 안 해. 종혁이 형은 처음 보시잖아요. 또 얘 뭐라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형이라 하기에는 또 나이가 되게 많으시고 또 뭔가 어색하고 되게 힘든 존재? 강남이 형이 있어야 될 것 같아. 형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창 밖을 봐도 강남이 형이 떠오르고 칠판을 봐도 강남이 형이 떠오르고 그냥 내가 죽은 것 같아. 강남이 형 보고 싶다. 근데 내가 방송 보고 알았어.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방송 보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네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지. 방송 편집이 예술인 것 같습니다. 주혁이 표정이 되게 많아지고 싶어. 아련하고. 여전히 너랑 사귀었어. 너무 이끄더라. 그 눈빛이 강아지 같고. 형이 없으니까 진짜. 공부가 안 돼. 공부가 안 돼. 학교에 있는 자체가 싫었어. 그치. 저런 얘기를 많이 해준다 진짜. 나도 또 강남이가 주먹지가 같이 있으니까 또 나. 그러니까. 내가 좀 질투나는 것 같아. 나랑 놀아줄 줄 알았어. 응. You should try not to panic in an amazing situation in an amazing situation. 왜? 아 그래? 왜냐면 제가 자신이 좀 뉴욕 같다고 하거든요. 선생님이 4시에 왔습니다. 2시에 왔어요. 신심하겠다. 신심하겠다. 여기 뉴욕 같애요. 제가 생각만 하던데. 어쩌면 바를 약간 뉴욕 같더라고요. 그렇죠. 타임스쿠어 같더라고요. 타임스쿠어? 네. 영어텔리어. 아니 아니요. 그거 진짜 큰 거 같아. 진짜 타임스쿠어. 진짜 타임스쿠어. 너무 멋있어. 아 진짜 가발이 많네. 진짜. 아 너무 좋더라 진짜. 오케이. People will do the crazy things when I'm disparate. 틀렸어 틀렸어 틀렸어. 틀렸어 틀렸어 틀렸어. 우리 다 같이 하는데 왜 형만 틀렸어요? 그걸 더 많이 찾아뵐. 날씨 때가 맞잖아. 이 습러기야. 진짜 맞아. 진짜 맞아. 진짜 맞아. We'll do crazy. Hey. 뭐야? 한 번 해줘요. W.O.R.D. W 한 번 choose. T.V.D. D.V.D. W만을 한 번씩. 어. 다이아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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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임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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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 C H.I.O.N.E. N.E. N.E. 뭐야? 뭐야? 다이아몬 강남이 형은 잘 어울리더라고요 약간 좀 질투? 진짜 형이 계속 종혁이 형이랑 얘기할 때마다 뒤에서 보고 있잖아 질투가 나는 거 약간 괜히 형한테 삐지고 있고 강남이 장난 아파 진짜 너무 팬이 형 고마워 팬미팅 보셨어요 아 진짜? 왜 안왔어요? 오늘 아까 왔어 나 뉴욕 그니까 그니까 나 영광이에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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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화장 안 했나 보다 고마워 화장 찍었는데 고마워 형이 제 사람이 없어요 병실에 안 아팠잖아 고마워 이거 어떻게 해요? 야 나 걸음 너무 빠른거야? 조금만 기다려봐요 나 발견하니 여기까지? 뭐지? 그런 것 같은데요 야 내가 어제 애들한테 너무 친절하게 인사를 다 해줬나 봐 이제 매력 떨어졌어 나쁜 남자여야 되는데 정당 오빠 잘생겼어요 고마워 이게 무슨 일이래 이게 나도 있다 안녕 강남이 형 인기 많아졌어 저거 봐있어 강남이 형 출세했어 강남이 형 인기 많아졌어 빨리 와요 형 내 시대가 왔다 우와 잘생겼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되냐 나 어색해 어색해 지혁이는 이런 거를 맨날 느끼고 있었어 이렇게 행복한 거를 야 애는 나쁜 남자여 이거 지혁이가 다 이렇게 맨날 했던 거를 저한테 해주시니까 너무 놀란 거야 어색해 죽겠어 너무 고맙지만 어색해 너무 고마워 근데 지혁이가 이렇게 보더라 나를 오 강남이 형 인기 올라갔는데 그 정도 나 없으면 안 되는 형이었어 그쵸 그니까 야 너한테 장난 제일 편하게 칠 수 있고 좋다 네가 나도 형한테 마음이 편하고 장난치고 싶어 좋다 근데 이제 이 형이 너무 많은 사람을 알아보는 거지 좀 뺏기는 듯한 게 있지 좀 뺏기는 듯한 게 있지 좀 뺏기는 듯한 게 있지 내 걸 뺏기는 듯한 게 있지 날 버려버리겠다 변했다 아니 중수 아빠가 재밌더라고 또 맞아 그때부터 약간 변했구나 이제 중수 아빠 아니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나는 항상 재밌는 사람한테 가지 그러니까 난 이용당한 거지 뭘 이용당해 유행할 게 있었어? 아니 이용당한 거지 근데 되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되게 좋았어 우리 엄마도 그거 보고 되게 너를 좋아하고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가 항상 그랬어 아우 자꾸 남현주한테 왜 돈 쓰게 만드냐고 너무 우웅 우웅 그랬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는 모습 보고 더 아우 좋지 형 좋지 해봐 강남이 형 좋아 해봐 하나 둘 셋 해봐 뭘 해 뭘 그렇게 생각해 아 다 막혀 너 진짜 무시하네 빨리 아 무시해 해봐 요일로 있을게 무시해봐 강남이 형 이제 한번 떨어지고 싶어 예 강남이 형 좋아 해봐 강남이 형 좋아 해봐 죽여버리고 해봐 마음 속에 있는 거 해봐 강남이 형 좋아 해봐 지금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 아 있었어 지금 강남이 형 어때? 지금 요새는 생각이 안 나요 형이 형이 좀 후라이팬 아 진짜 요새는 좀 약간 덜해졌어 덜해졌어 덜해졌어? 옛날이라서 약간 사랑이 식었어 사랑이 식었어? 밀당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약간 이제 좀 싫어갔어 제가 당길게요 이제 그래서 그 반대로 모델이 형 아 진짜 죽여버리고 싶더라 모델은 또 이제 주혁이가 진고랑 같이 죽고를 만날 수 있어 야 그거는 진짜 죽여버리고 싶더라 죽일지 모르겠어 죽이려고 했어 왜 안 죽겠어 죽일지 모르겠어 어? 어? 좀 죽여봐 아 너무 힘들어 남자 야 주혁이 어딨어 주혁이 어딨어 주혁이요 남주 남현주야 변했다 항상 기다리던데 지금은 안 기다리다 변했다 어? 빨리 밥이나 받아와 빨리 어 변했다 남현주 옆에 진것이 있어서 좀 질타하냐 변했다 안돼 허영아 가기만 거영아 아아 넌 느껴줄 한 사람 오직 나뿐이라는거 알아줘 형 밥 안 먹네 다 먹는거 어? 또다시 맘을 들으며 눌갈볶음 껴 나도 다시 오다 지금 너만 참을 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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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그치? 꼭 이런 데서 밥을 먹어야 돼 아아 아아 많이 먹어요? 아 갈게 아아 아아 뭔가 그죠? 지혁이랑 징구 형이 붙어있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살살 질투가 시작한거였어요 예 다 상상이 되는거에요 왜 그러지? 안에서 둘이서 밥먹고 있고 둘은 내가 밥먹고 있는데 그냥 갈라 그러고 어? 질투가 나기 시작한거에요 어 약간 그런 내 자신도 싫었고 어 그래도 질투가 나더라 어쩔 수 없지 이제 한 번에 시련들이 있었던거지 이제 딴 남자한테 막 하는거지 솔직히 이제는 이제 그런거 있잖아 이제는 아는거야 어 사랑은 이제 아는거야 어 역시 진심은 남주여 앤나면즈 약간 그런거 있잖아 사귀면 어 맞아 맞아 어 그러면 너 바람피는 듯이 어 맞아 다른 남자한테 이렇게 시선이 가듯이 다른 여자들한테 맞아 맞아 우리가 한번 이 여자한테 한번 연락해볼까 이러면서 약간 또 연락도 해보고 맞아 맞아 근데 결국에는 이 남자밖에 없어 맞아 맞아 결국에는 돌아온다니까 그리고 결혼하게 된다니까 그런거 그런거 야 이제 안되겠다 같이 살자 이제 그만해야겠어요 뭘 그만해 전체성 홀라 아니 뭐 시작하자는거 아니었어? 지금 대화가 아니 뭐야 이게 아니 큰일날거 같아 뭘 큰일나 뭘 어떻게 큰일나 뭘 어떻게 큰일나 엮어서? 뭘 큰일나 뭘 큰일나게 뭐가 있어 그니까 이제 정체성에 혼란을 챙겨요 이제 이제 딴 남자 이렇게 하지 말고 여자를 부릅시다 이제 여고 안가요? 여고 아니 여자 게스트라던가 여자 게스트는 왜 없는거야 아니 왜 우리 사이에 잠깐만 맞아 맞아 이 얘기하고 싶었어 왜 내가 학교 갔을때부터 여자가 없는거야 나는 놀랬어 왜 그때부터 여자분이 없는거야 게스트에 나는 기대를 엄청 많이 했단 말이야 형 때부터 한 명 더 어 나는 아 동현이 형 보는것도 좋아 너도 보는것도 좋아 되게 보고싶었어 솔직히 동현이 형도 되게 되게 보고싶었어 근데 여자 게스트 기대가 되잖아 어? 갔는데 없는거야 여자 게스트 한 명이 누나 한 명 있으면 얼마나 재밌겠어 어떤 반응이 나올까 와 재밌을거 아니야 왜 없는거야 나 진짜 진짜 한마디로 얘기해 그래 이게 같이 있을땐 말을 못하겠네 진짜 근데 거의 말을 못하겠네 강남이는 진짜 이상한 그런 사람일잖아 뭐라야되냐 정신나간 사람인데 지금 얘가 내 앞에서 마음은 이쁘게 이쁜걸 갖고 있는데 부끄러우니까 나쁘게 얘기하려고 노력하는 이 귀여운 모습 아 진짜 귀여워 형 옆에 있으니까 나쁘게 말하고 싶은데 진짜 내 모든걸 다 말하고 싶은데 말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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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때릴게 아 진짜 어떻게 때려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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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응 어 그러니까 되게 아 욕 나올 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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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야 되게 좋은데 되게 정신나간 형 같고 좋은데 그러니까 있을때는 안좋고 없으면 또 좋고 아닌데 이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되게 고맙고 아니 형이 날 살렸어 솔직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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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날 살렸어 진짜 진짜로 내가 막 해가지고 니 행충 이렇게 안했으면 다 안살았지 응 그러니까 니가 있었으니까 나도 이렇게 된거야 그러니까 니가 밥 사 니가 알았으면 밥 살게 밥 사? 한거 사? 내가 사줄게 비싼거 사 롯데도 가고 어 롯데도 가자 아니 우리 얘기했잖아 둘이서 가자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진짜 두 번째 갈라 그랬어 그분이 혹시라도 좋은 소식 생기면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이 프로에서 먼저 얘기해줘 알겠습니다 여자친구 생기면 서로 말하지 말자 여자친구 생기면 아니 아니 진짜 죄송한데 저는 진짜로 만약에 주혁이가 따로 여자친구가 생겨요 그럼 저는 질투나가지고 학교에서 얘기할게요 하하하하 저는 회사 주혁이 회사 그런거 뭐 신경 안 하세요? 내가 몰래 사귀고 있어요? 어 여기 카메라에서 딱 얘기할게요 네 두고 봐라 인터뷰에서 나한테? 죽을래? 하하하하 아 나 소름이 확 질 야 형이 황노릇라든가 형이 형 황노릇못하면서 황노릇못하면서 황노릇하잖아 너한테 리액션하게 하잖아 아니 사적으로 황노릇 이야 이 분 이상한 사람이야 전화해서 다음달에 전화하는 사람이 무슨 하 이상한 사람인데 이게 와 혈압이 올라와 카라 싸움 그만하고 다음주 둘이 맞춰서 하고 끝났어 좀 크게 하라고 내가 아 얘기했잖아 맞습니다 다음주 토요일 밤 열한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본판사수 해주십쇼 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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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 토요일 밤 열한시 크게 뭐였지? 하하하하 다음주 토요일 밤 열한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본방사수 해주세요